아 이 치마 둘 중에 결정을 못 내리겠네요. 저긴 또 decide. 그렇죠. 저걸 또 벗겨 써서 아까 틀렸네. 하필 벗겨 써도. 여기만 오면 맞추고 싶은. I can't. 못 하겠어. 못 하겠어요. 무엇을 decide. 결정 못 하겠대요. 그렇죠. 그렇죠. Between. Between이 뭐죠? Between? 이것과 이것 사이. 아 좋아요. 중에. These. 복수. Yes. To. 두 개. 두 개. 두 개 뭐죠? 치맛. 치맛. 스컬트. 오 오케이. 이 C인가? 아. 왜냐하면. 스카우트. 이런 거 할 때 C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죠? 스컬트. 오케이. 어. 반전. S K U R T. E인가? 스컬트. 네. 그래도. 양심적으로. 가려야지. 네. 자. 여러분 스펠링이랑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skirts. 정답 거의 맞았죠? 거의. 난 솔직히 맞은 줄 알았어요. 아. Not bad. 그렇죠. 자. 치마 두 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단은 치마는 스커트가 나왔고요. 마음에 드는데 지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치마 두 개라고 했는데요. 네. 원래 이 무엇 하면 this card, this 아이스크림, this를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뭘 썼죠? 이 두 개 중에 these. 그렇죠. these는 복수명사 앞에서 이 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these죠. so these 복수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복수명사들이라는 말투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운동화가 영어로 뭐예요? 운동화. 운동화. 네. right? ok. s를 붙이는 거 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스니커 양쪽으로 pair를 신는 거니까. 그러면 이 운동화 그러면? these these sneakers there you go. 이 자전거들. 여러 대가 있어. these bicycles 거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꽉 꽉 꽉 or duck 거위 goose goose 근데 복수형이 뭐게요? g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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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ese geese g e e e s e 이렇게도 달라져요 구가 아니라 기에 가깝게 그러면 이 거위들 그럼 어떻게 해요? These, Gies 이런 식으로 여러분 These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skirts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와 뭐 사이 뭐뭐와 뭐 사이 뭐뭐의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betwee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between this and this 근데 우리 오늘은 between A and B까지가 아니라 아예 decide를 못하겠어요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들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너무 하고 싶잖아요 나 이거랑 이거 중에 결정을 못하겠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죠 그랬을 때 뭐뭐 중애라고 할 때 between을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는 I가 될 수도 있고 she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I겠죠? 그래서 I can't decide or 그냥 can't decide between 이거 and 이거 두 개의 물건을 얘기를 하면 이 두 개 중에 결정을 못하겠어 이렇게 우리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직접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길어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You ready? 네 할 수 있어요 이것과 일단 쉬운 것부터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겠어 I can't decide okay I can't decide between 이것 this this and this and this and that 이래주면 좋겠죠 그것 이니까 이것과 그것 this and that this and that there you go this and that 해도 좋고요 this one and that one 이래도 돼요 둘 다 말 됩니다 okay so I can't decide between this one and that one or this or that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저는요 물냉면인데요 선생님이 비빔내면 시켜서 반반씩 나눠 먹어요 아 어때요? 싫죠? 저 웬만하면 몇 개월을 만났는데 비빔내면 한 젓가락 중요하거든요 다 잡싸요 네 세 개 시키죠 뭐 네 세 개 시켜요 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more and more 하지 말고 아예 뒤에 복수 명사를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심지어 바뀌었어요 우리는 결정을 못하겠어요 이 옵션들 사이에서 we can't decide between 이 옵션들 these options and 그냥 these options 하면 돼요 왜냐하면 옵션 여러 개인 거니까 꼭 and 안 해도 되네요 a and b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냥 두 개가 있었다고 할 때 옵션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these options these options yes I can't decide 뭐 예를 들어 옵션 a가 있고 b가 있는데 옵션 a and b 해도 되지만 these options 그냥 그렇게 통틀어서 두 개를 뭉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I can't decide between this one and that one 두 번째는 between 물냉면 and 비밀냉면 이거 스펠링하느라 혼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se options 이런 경우에는 a and b 보다는 그 두 개를 하나로 그냥 묶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다시 한 번 우리 돌아가서 읽어보면 해 보겠습니다 I can't decide between this one and that one I can't decide between this one and that one 그 다음 것은 I can't decide between 물냉면 and 비빔냉면 I can't decide between 물냉면 and 비빔냉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we can't 우리는 우리가 못 정하는 거예요 we can't decide between these options we can't decide between these options 자 그리고 본문을 읽어 볼게요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skirts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skirts 자 그랬더니 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